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이란 게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하니까 변화에 제대로 여러분들 적응을 못하면 그건 망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여행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몰 같은 데를 가게 되면 가장 어느 몰이나 여러분들 터뚜 대감처럼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Bad Best and Beyond라는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이 회사지 않습니까? Bad Best and Beyond. 일종의 미국 몰의 랜드마크 가전제품을 파는 그런 베스트바이하고 필적해 가지고 이런 가정용품, 생활용품을 팔지 않습니까? 오래 전에 이제 미국의 유학생활을 할 때 보면 Bad Best and Beyond라는 것을 방문하고 너무 놀랬던 기억이 나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 이렇게 다양한 생활용품이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결국은 파산을 했네요. 파산. 파산. 파산하는 겁니다. 부도가 난 거죠. 부도가. 참 부도가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매장을 방문해 보면 직원들보다 여러분들 사람들, 고객들보다 직원들이 좀 많으니까 일단 가격이 좀 비쌌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이제 더 싸게 높은 그런 지뢰의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할인점들이 미국 시장에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크게 타격을 줬던 것은 아마 온라인, 이커머스 같은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서 크게 타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업모델, 이 사업모델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었던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게 이제 4월 23일 기사거든요. 이걸 이제 한국에 한국 뉴스가 참 잘 전했네요. 보시니까 동아일보 뉴스인데 1년 전 17달러였던 주가가 0.19달러. 대단하죠. 17달러에 샀던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돈을 다 날린 겁니다. 1971년 설립 이후에 52년 만에 문을 닫게 됐네요. 온라인 사업 때문에 아마존 때문에 아마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배드, 베스트 앤 비욘드에서 파는 상품을 정도의 레벨을 또 싸게 파는 홈구스라든지 그런 데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신생기업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힘들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작년도죠. 올해인가 잠시 이름도 확 뛰어 가지고 인기를 누렸는데 주가가 폭등한 김에 20여일 만에 400%나 폭등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4.6달러에서 23.08달러 치솟았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동창을 했다고 됐네요. 이런 주식은 사면 안 되는데 약간 투기성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배드, 베스트 앤 비욘드에 최근까지 투자한 스왁 개미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니까 스왁 개미가 매수한 액수가 10이네요. 이게 기업 수위 뭐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순서로 쭉 내가 가지고 10위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회사를 샀네요. 1,405만 달러니까 이게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잘 안 되네. 돈을 다 날린 거죠. 베스트 바이나 배드, 베스트 앤 비욘드 같은 회사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모델이지 않습니까 도이저러스라는 여러분들 그 아이들 그런 장난감 파는 회사가 망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차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1,405만 달러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이 돈이 이제 물렸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가를 한번 보니까 주식 가격이 여러분들 가장 정직하니까 배드, 베스트 앤 비욘드 주식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달러에서 1900 한 18년 정도에 이게 이제 20센트로 떨어진 겁니다. 주식 투자는 게 이렇게 겁난 겁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아니면 절대 주식 같은 걸 하면 안 되죠. 2021년도에 코로나19 때 여러분들 30불까지 쏟아올랐거든요. 도저히 여러분들 이 배드, 베스트 앤 비욘드라는 그런 리테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걸 카데거리스 샵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전문 그런 유통업체인데 이런 경우는 살아남을기가 어렵거든요. 오늘 주가를 보니까 여러분들 5일 동안 이게 또 한때 50센트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24일 날 여러분들 부도를 발표하는 모양인데 4월 24일 날 20센트 아마 장이 마감될 때는 18센트까지 떨어진 모양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주식 투자가 이런 거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30달러 올라갔던 것이 20센트면 몇 분의 1로 떨어진 겁니까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미인대와 같기 때문에 그 회사의 본질적 가치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뭐죠 마음에 들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떨어지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학개미들이 1,400만 달러 정도 이렇게 돈을 날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지만 사업모델이 온라인 이름들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서바이벌하기가 힘든 그런 사업모델인 거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회사 주식을 사고 파는 거죠. 아무리 안정된 그런 투자라도 리스크 를 일정 부분 150배 정도 떨어져는 모양입니다. 키키타 님이 이런 150배 150분의 1로 주식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150배. 150달러짜리가 1달러가 된 것과 똑같은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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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